네, 턱이 자꾸 올라와 있네. 저 미국에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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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기 전에는 지성형 렌체스 에너지리 경기 TV로 보면서 정말 화려하잖아요. 올드 트래포드 7만 몇 그 꿈의 구장에서. 저는 그런 것만 생각을 했지. 혼자서 라면 먹으면 이런 거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야, 스포츠카라 생각하고 있네. 똑같이 겪었을 거예요, 아마. 지성형도 분명히. 똑같이 겪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실은 처음 독일 진출할 때 야, 구자체를 간다 이제. 제2의 차범군이다. 뭐 얘기가 있다가 갔는데 그 소속팀에서 골을 못 넣고 있다가. 사실 저는 훈련장에서 공이 축구선수인데 공이 오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축구선수도. 네, 아시안컵에서 득점왕을 하고 정말 제발 나한테 공만 와봐라.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독일로 넘어가니까 아, 공이 나한테 오지 마라. 아이고, 세상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 제발 오지 마라. 아, 이제 그 시기 때 동안 스물다섯 경기 동안 거의 25주죠. 그때 동안은 정말 죽을만큼 힘든 시기였어요. 마음고생이 쌓이는 거잖아요. 25주를. 한 경기 할 때마다 쌓이는 거예요. 더 쌓이는 거예요. 아, 25주 동안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 아, K-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계속 하면서도 운동하면서 특히 운동 시간을. 아, 가고 싶다. 근데 그 한 걸로 인해서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오지 significance, 우리 아는 모든 은픣. 오지 sorper의 이러한 경기. 아icana 보고 싶다. 아주 잘 Forsenko그가 정기적 외 план. 지적 Billie을 줄인 거예요. 이번 대화의 영역에 꼼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후반쯤 들어가서 골인가요? 전 그 기억이 아직도 간절했던 그 기억이 좀 많이 나요 앞으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한다면 분명히 준비를 못 한 거지 어떠한 그런 누구를 위해서 감독이 누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어차피 제 인생이니까요 제가 해주고 싶으면 만약에 다른 선수가 내가 패스한 거를 주의한 거를 그 패스가 자꾸 진짜 저메하게 했는데 그거를 헛바질로 만약에 골을 못 넣었어 순간적으로 한 게 느껴질 거야 그랬는데 만약에 다른 선수가 실수가 있다면 스킨십을 하세요 스킨십을 빨리 가서 탁 한 번 만져줘요 걔는 자기가 실수한 거를 항상 거기에 집착해서 또 다른 실수를 만든다고 근데 동료의 한 스킨십은 글쎄요 근데 스킨십을 이렇게 했는데 독일 선수가 이렇게 그러면 엉덩이를 때려 그러면 엉덩이를 때려 엉덩이가 최고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이 하나가 본능적으로 사람이 지금 느낌 어때요? 괜히 저하고 뭔가 경험한 것 같지? 이런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그런 순간에서 누군가 스킨십을 하면 생각이 팍 없어져요 근데 영어를 하면 지금 네가 한 거를 내가 이 타치를 꼭 잡아서 재추출을 해 그러면 얘가 걔는 더 이상 에러를 안 해요 축구 다 하고 야구 다 하고 축구는 다 할 수 있잖아 막 뛰어다니면 되니까 막 한 번 공 차면 돼요 아 진짜 한 번 같이 던져보고 싶어요 진짜 아 야구 진짜 궁금한 거 너무 많죠 어떤 게 제일 힘들어? 힘든 거야? 어 힘든 거 언어 언어? 네 나도 그랬어 언어가 제일 힘들었어 왜?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을 못 알아듣고 나도 내 진실을 이해를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환장하겠는 거야 진짜 이거 뭐 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못 하겠는 거야 어? 다음에 못 알아듣고 대화를 계속 못 할까 봐 근데 주위의 환경이라는 그런 콤플렉스는 당연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 돼요 대신 노력을 하면 돼 밤에 나는 이 한 문장을 사전 보고 만들어 내가 그날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못 한 것들을 만들어서 다음날 써먹어 근데 한 사람한테 두 번 이상 안 해 그럼 짜증 내야 하니까 선수마다 따라다니면서 해 그럼 한 열 명만 해도 열 번 내가 연습을 한 거잖아 이제 한 사람한테는 한 번이지만 나한테는 열 번이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 있어요 아 오늘은 얘가 또 뭘 물어볼까 내가 물어보는 게 짤증이 안 나 내가 자꾸 변화하고 발전하는 게 이 사람은 재밌어 해 그러면서 친구가 되고 막 그래 바로 저 사람을 내일 내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 하나만 내일 이해를 시켜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니까 영어로에 대한 콤플렉스와 두려움이 점점 식어져 약해져 그러면 그게 콤플렉스를 안 느끼는 즉시 뭐냐면 내가 할 거에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콤플렉스는 좋은 거야 우리는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할 거에요 내가 할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끊기 전에